두 명 잘 잤어요? 엄마 어 닭죽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볼록하네요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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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인삼도 먹었지요? 네 네 우리 집 잘 갔다 와요 네 아빠 빠방 타고 네 엄마 갈 거예요? 아니 엄마는 여기 집에 치워야지 네 아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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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청소하고 준우 간식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잘 갔다 와요? 네 알았어요? 네 준우 엄마 따라해봐 준우 따라해봐 엄마 춤을 좋아 엄마 좋아해 봐 엄마는 목소리가 안 나오네? 목소리가 엄마 피곤해요 어때?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그냥 누나랑 짠눈이랑 다 좋아 다 좋아? 다 좋아? 그렇구나 응 너 과일 먹고 갈래? 과일? 네 귤 먹고 갈래? 귤? 귤 먹을래? 뭐가 안 먹어? 먹고요 네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